이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디폴트 사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모두 다 도산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그리스가 도태되거나 디폴트된 상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최고의 힘듦은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만들어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마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하면서 인류는 발전했으니까 지금 상황 물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또 위기가 극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잘 매매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들 항상 매주 제가 일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신데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힘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샵 3771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 신대가 혹은 노란톡 채널에 신대가 검색하시게 되면 또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좀 단순한 노직을 갖고 왔습니다 저가 매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저가 나들저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주식은요 크게 고중저로 나뉩니다 고가 중가 저가 고가 중가 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가지 매법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포커싱해서 가져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매법 낮게 잘 사는 매법이죠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에요 완벽한 재료가 있거나 혹은 싸게 사거나 이 둘밖에 주식은 없어요 그럼 싸게 사는 거는 얼마에 싸게 사느냐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갸우뚱하죠 자 주봉의 기준입니다 주봉의 기준 주봉의 기준이어서 급등 후에 이제 눌림을 공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봉이 많이 몰려있는 캔들 자리가 매스 포인트입니다 지지대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이냐 주식은요 끊임없이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하락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상승은 차분히 하락은 굉장히 박력 있게 팍 매도가 나와요 툭툭툭툭툭툭툭툭 그러면 이것이 언제 멈출 것 멈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일봉은 속임수가 있지만 주봉은 속임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봉이 많이 몰려있는 캔들 자리가 매스 포인트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0원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서 이제 100원에 사신 분이 있고요 100원부터 시작해서 뭐 한 200원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원에서 200원까지 올라가는데 평균 단가는 140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저부터 쭉 샀다라고 치면 그러면 14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겠죠 본전까지는 팔아도 수익이니까 혹은 여기서 쭉 매도하면서 계속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부터 매수한 것과 매도한 것을 잘 팔면 140원에 팔 수도 있으니까 왜? 이 구간에서 계속 매도를 많이 했다면 여기서 뭐 매도를 70% 하고 30% 했다면 이래도 140원이죠 어쨌든 40%의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점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주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지만 100원부터 올라가서 140원에서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거죠 이건 뭐예요? 너무 재료가 강한 종목 이거는 재료보다는 어떠한 수급에 의한 종목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자 같은 자리에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중요 반등 포인트인데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등인데 1봉보다 주봉을 활용하는 이유는 속임수 패턴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즉 저가 자리가 이탈 시 특정 자리 돌파 후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시장 주도주 위주의 매수 포지션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봉으로 해야지만 이게 많이 뭉쳐있으면 삼리적으로 여기서 지지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자리가 이탈시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또 깼어요 그럼 다시 올라오겠죠 시장 주도주 위주 주도주 위주의 매수는 중요하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주도주일까요? 빨리 움직입니다 이런 노직들 7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리스크는 필요하자 피해하자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제외합니다 계속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왜 그러냐면 주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팔았는데도 신용 비율이 그대로 있어 그럼 올라올 때마다 또 다 매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벼워져야 되는데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료가 약한 거 사양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어가는 사업은 제외하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제일 리스크 할 수도 있는 건데 부채가 높으면요 뭘 갚아야 돼요?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연명하고 살 수 있어요 빚이 없으면 빚이 있으면 이자 내고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이에요 전환사체 증자 많은 종목은 제외하자 벌점 점수 7점 이상은 제외하자 최대 주주 담복권 종목은 고민하자 무슨 말이냐면 벌점 15점이면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 정지되니까 아무리 차트가 이쁘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될 만한 종목을 리스크하니까 그걸 건드시면 안 되죠 최대 주주 담복권 종목은 제외하자라는 건 뭐냐면 최대 주주가 담보가 많으면 최대 주주가 담보가 많으면 리스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죠 영업이익 적자 폭이 큰 종목은 제외하자 영업이익 적자가 많으면 또 리스크 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 적자가 많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많다는 거는 결국은 5년 적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 상장 폐지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자가 많다는 건 자본을 깎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회사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등을 기대하시고 불안한 종목이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7가지 요소가 있으면 이것은 피하자라는 겁니다 피할 거냐 들어갈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놓쳐서는 절대 안 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켰을 때 주식은 수익을 할 수 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주식은 두 번의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웹젠이라는 종목이 게임주로서 굉장히 두각을 받고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힘이 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장이 화랑일 때는 빠지기가 어려운 자리가 딱 있었어요 투자심리를 보자고요 4만원 되니까 부담스럽고 3만원 되니까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서 3, 4만원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힘을 팍 준 거예요 그래서 한 50% 이상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차익실현이 나온 겁니다 차익실현이 나온 거예요 차익실현이 나오다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한 심은 제가 볼 때는 한 2만원에서 5만원 5만3백원이니까 한 3만5천원의 평단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3만5천원의 평단이 모여 있는데 지금 2만3천9백원이니 여기잖아요 여기 이 구간이니까 지금 2만3천9백원에서 다시 힘을 합치면 2만3천9백원에서 2만4천원이라 치면 딱 50% 수익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3만5천원의 저항이 쫙 있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물론 뚫고 나면 가고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흘러내렸을 때 어느 타점부터가 접근 가능해요 제가 지금 증시에서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전제가 깔린다라고 하면 어디서 매수하느냐 지금부터는 매수 포인트가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종목들 대부분이 다 주봉을 열어보고 주봉의 바닥 구간 안에서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포커스하셔도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이런 포인트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수성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인데 이것도 보시면 끊임없이 상승을 했죠 그죠?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가 1,500원부터 3,500원이니까 2,400원에 여기 평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2,400원에 그래서 2,400원에 지지가 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닫혀져 버린 거죠 2,400원에 2,400원에 닫혀가지고 1,615원에서 2,400원까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50% 가면 딱 2,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나 해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뭐냐 주몽의 지지대 자리예요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물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것도 좋아요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추세매법 혹은 트렌드매매법 이렇게 불리거든요 만약에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사가 계속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아까 전에 웹젠 같은 경우도 게임즈 중에서도 좀 저평가 밸루에이션 예를 들면 수성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로 완전히 전기트럭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 전기트럭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딱 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원래 기존 사업이 있어요 기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 사업을 끝까지 영위하는데 성장률이 없다고 그러면 주식은 가장 재미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성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그럼 성장성에서 또 하나를 가져가셔야 되는 게 트렌드입니다 이 성장성 있는데 나 혼자 트렌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 그 트렌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메타버스와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2차전지가 나오는 거죠 이야기적으로 그러면 정말 성장성은 뭘로 얘기해 주느냐 결국은 기존과 이 성장성의 어떠한 차별점 차별점은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적 실적이 성장하느냐 실적이 빠지느냐 그럼 첫 번째 뭐가 바뀔까요? 회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쫙 풀어드려 볼게요 매출액이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왜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적자입니까?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 사업 구조를 바꾸니까 대신에 사업 구조를 바꿨을 때 뭐가 안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업 구조 바꿨을 때 무조건 매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돼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팁 하나 나갑니다 매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두 배 이상 증가된 다음에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트렌드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 그러면 수성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명을 바꾸겠다는 얘기 했었죠 EV, 수성, 전기차로 아예 바뀌는 거고 전기트럭, 전기트럭 버스 전기트럭이라는 거는 우리 택배트럭이죠 택배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기대가 된다 상반기 1000대 이상 물량이 된다 그럼 매출액이 바뀌고 영업이익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상승을 했냐면 제가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주봉상으로 시세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1200원대 물론 저 밑에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강력한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합니다 하락하면서 주봉의 지지 구간에 들어온 거죠 주봉의 지지 구간에 들어오면서 박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튀는 겁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주가 부양에 대한 로직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1600원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를 체크해 보면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주봉 바닥이다 넷마블이라는 점을 볼게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했어요 20만 4천원까지 그럼 2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나서 11만원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어요 11만원 지키다가 안 된 거예요 아까 전에 1단계는 뭐냐면 동시 가격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 11만원이면 갈 수 있게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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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니까 11만원이 깨졌죠 그러면서 10만원에 8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온 거고 전 이 자리는 뭐예요? 베스트다 좋다는 얘기예요 베스트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나서 다시 12만원, 11만원대 악성매물이 있지만 이걸 치고 올라가면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죠 자 매집은 15만원이 다 돼있으니까 15만원은 저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만원에서 매집이 된다 치면 이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예요 15만원이 그리고 나서 여기 중간 자리 12만 5천원 지금 정도에 샀을 때는 12만 5천원에서 10만 5천원 뭘 만드냐 뭘 만든대요 블록체인 게임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게임을 만든다라는 로직 안에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 박스건 다시 뚫으면 새로운 스타트가 되겠지만 지금 저가 매수잖아요 저가 매수는 만약에 11만원에서 한 번 10만원에서 한 번 그저 매법대로 한 번 9만원에서 한 번 뭐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상에서 10만 5천원 그럼 지금 손실 중이네요 5천원 정도가 그 정도가 평단이 되는 게 맞겠죠 만약에 트레이딩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생각해보시는 분들이 한에서는 이 매매의 장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될지가 대충 나와요 한 15만원 정도에서 팔면 되겠네 아니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10만원 20만원 15만원 17만 5천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자 12만 5천원에서 물량을 30% 줄이고 15만원에서 50% 줄이고 그 다음에 17만원에서 20% 줄이면 100%가 됩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100% 범주가 딱 들어가는 거죠 자 또 볼게요 롯데정보통신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두각을 받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그 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지지대도 있지만 합리적 방어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캔들 지지대와 합리적 방어대가 있습니다 요거 좀 참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자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공부는요 그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제가 자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샵 37715 신대가 문자를 발송하거나 노란턱채널에 신대가 검색고 추가하게 되면 이런 또 다양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실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초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롯데정보통신 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고 자 주가로는 32,500원 여기 여기 이상하죠 왜 32,500원만 되면 반등이 나오는 것인가 이 종목은 32,500원에 사면 되는가 중요한 얘기해 드릴게요 32,500원과 35,000원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맞는 이유가 롯데정보통신이 배당 관련된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해서 박스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배당금을 얼마를 준대요? 700원을 준대요 여태까지 자 그럼 롯데정보통신은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고 매출액도 어느 정도 있고 최대주주가 보호물량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700원이면 3만 5천원이면 2%죠 네 2% 그러면은 대충 이 정도 회사도 좋은데 배당도 줄 수도 있어 그럼 3만 5천원 밑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3만 5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거기서 밴딩 구간 한 10% 정도에서 이렇게 자꾸 매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당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량 대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정도는 7만원이면 1%예요 그렇죠? 근데 700원을 주기 때문에 또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집 가격이 3만 5천원 곱하기 1.2 그러니까 20% 수익 보는 단계 그러면 4만 2천원이 돼요 4만 2천원 여기죠 4만 2천원 자 그럼 이 자리가 20%만 먹고 계속 매도가 나오는 자리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4만원 천원부터는 매도자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합리적인 매수점 매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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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뚫어오면 더 가겠지만 뚫어오면 6만원까지 더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저가 매수라고 했잖아요 배당이라는 메리트가 2% 3만 5천원 밑에선 발생을 하니 그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요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를 이해를 하시겠죠? 주성엔진이 볼게요 다수 공정에서도 다수 공정에서도 정책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한다 그런데 쭉 보면은 이 종목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 근데 이 저가 매수가 항상 합리적인 근거 아래서 제가 주식은 항상 얘기지만 합리적 근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주성엔진이라는 주식을 자 4천원 정도 5,300원이네요 그렇죠? 5,300원 정도 에 주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300원에서 대량 수급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이 대량 수급을 뚫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서 이 자리 이 자리가 다시 재돌파하는 자리 이것도 저가예요 어떤 악성 구간이 다시 악성 구간으로 돌파될 때 그 다음에는 주가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가에서 대량 수급이 발생을 하고 그 대량 수급을 장악하는 봉중에 다시 대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악성 매물 던져놓고 다시 물량을 잠그고 날라갈 수 있다 이 로직도 굉장히 선호하는 매매 패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IT라는 증착 공정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제조한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 그럼 5,000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5,000원에서 뭘 하냐면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이냐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많이 만나는 자리들 이 자리 12,500원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매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죠 여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한 12,500원에 따라 80% 정도 물량이 정리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5,4,20, 2만원 정도 전략 매도가 나가겠죠 5배가 갔으니까 바닥에서 이제 10배, 4만원이면 최종 목표가 라고 합니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주식이 재밌죠 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원칙과 원론 그리고 어떻게 저가 매매를 잡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카카오게임즈 한번 볼게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해요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퍼블리싱이라는 건데 게임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 세 가지네요 유통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라고 구분해 놓을게요 유통사를 퍼블리싱 한다고 해요 퍼블리싱 회사 유통사의 장점은 뭘까요? 개발비가 적게 들어가고 다양한 게임들을 갖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개발사의 장점은 뭘까요? 돈을 자기가 개발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크겠죠 그럼 개발사의 단점은 뭘까요? 만약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비용을 많이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다 손실로 안게 되겠죠 유통사의 단점은 뭘까요? 레버리지가 작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게임즈는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많은 게임들을 다 유통할 수 있게 우리 카카오톡은 많이 친숙하잖아요 그죠? 유통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저는 지금 클레이튼이라고 카카오가 지금 엄청난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픈시 라든지 NFT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 쓰다가 제가 이제 코인 얘기인데 코인을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거 설명드려다가 플루곤인가? 플리곤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쓰는 게 클레이튼을 되게 많이 써요 클레이튼 저희 대민국 겁니다 카카오 겁니다 이쪽으로 생태계에 들어오면서 클레이튼이 엄청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카카오게임스라는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익실현을 한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주식은 좋았던 거예요 이 주식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게임 퍼블리싱사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죠 주가 10만원 올라가 나서 어떻게 6만 5천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1만원까지 가죠 또 2배 갔죠 또 내려왔죠 또 기가 막히게 또 올라오죠 그러면서 누가 그러죠 카카오게임즈는 이제 딱 매수 포인트가 보이더라 어디에요? 6만원 중반에서 5만원 중반 사이 이때 매수 포인트가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종목이 또 무서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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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주식이라는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주식이 이런 탄성에 따라서 가는데 네 그 6만 5천원에서 13만원 혹은 12만원까지 갈 수 있는 기대치는 뭐에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에요? 퉁하고 퉁하고 더 높게 올라갔어요 이게 끝난거에요 안 끝난거에요? 안 끝난거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전고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차트에 대한 이해 제가 차트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안 드렸었는데 저가 매수니까 말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런 데서 말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대신에 단점은 뭐에요? 약간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이제 퉁퉁퉁퉁 가니까 빠른데 재미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공통된 자리 혹은 공통된 지지대 이런 자리들에서 저가가 만든다 대신에 이제 뭐에요? 주봉이 아니여다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는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올려놓았다고 그랬죠 신대가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협삼치주 신대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노란톡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대가 이렇게 하면 다양한 자료들 특히 뭐 지금 제가 만들었던 자료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NC소프트라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국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는 건 NC도 몰랐을 거예요 그들도 몰랐다 자 100만원으로 찍었습니다 게임 사상 최초로 20조 30조까지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평은 뭐 다양해요 그죠? 위믹스 코인을 일찍 팔아서 코인 판매 때 위메이드가 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NC는 오히려 너무 NFT 생태계에 늦게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과거 과거에 이제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큰 이슈와 핫한 부분을 받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NFT나 혹은 P2E 게임 진짜 P2E라는 얘기나 혹은 P&E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P2E는 돈을 벌기 위해서 놀아라 P&E는 벌고 놀아라 벌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104만원짜리 주식이 주가가 빠져서 46만 3천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죠? 50%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주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46만 3천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서 70만원이 되든 80만원이 되든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P2E로 가냐 안 가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 게임조들은 거의 다 내려왔다는 게 다 이 자리에 있어요 주봉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웜업 충분히 열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밴딩이 커요 35만원에서 이런 경우를 제가 일부러 갖고 45만원 그럼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비율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내 30 그러니까 45 40 3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00이라는 수치를 갖고 내가 이 주식을 산다 했을 때 불안하면 20 30 50 이렇게 되면 평단이 어떻게 돼요 35만원과 40만원 사이 정도의 평단이 되겠죠 한 37만 5천원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종목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구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어떤 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다리 스튜디오 이렇게 잘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저가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떨어지는 종목을 잘 사고 지지와 저항과 흐름에 대한 판단으로 어떻게 주식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즘 웹툰 관련된 섹터가 잘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웹툰 공급 소식이죠 웹툰 관련주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NFT를 다 할 수 있어요 웹툰은 자 웹툰은 뭘 할 수 있다고요? NFT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웹툰의 장점이죠 자 틱톡이나 바이트댄스 웹툰 공급 소식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게 2만원이고 주가가 내려왔어요 반 도망났죠 근데 자꾸 이 자리는 사더라고요 그럼 12,500원에서 왠지 몇 스포인씩 나올 것 같잖아요 악재가 없으면 근데 내가 부담스러운 거야 이런 자리들이 부담스러운 뭐가 있냐면 주먹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자리들 있죠 만원에 모여있네요 그렇죠? 근데 또 어디에 모여있어요? 7,500원에 모여있네요 2,500원씩 잡아서 그 다음에 5,000원에 모여있네요 그럼 내가 이 자리는 부담스러우면 무너지면 뭐 만원에 사겠다 아니면 내가 13,000원 이하에 사겠다 이 종목 하나로 내가 승부 보겠다 종목이 지속적인 성장과 어떤 밸류만 있다면 충분히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지율과 저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면 내가 뭘 쓰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정리는 뭐냐면 같은 자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매스 포인트예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무슨 자리가 있냐면 주가가 특정 자리를 뚫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냐면 지금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1번, 2번, 3번 3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흘러내려서 다시 뚫을 때 이게 3번이에요 요로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더 가볼까요? 이제 코스피어 코스닥 볼게요 아, 이거 정말 질문 많이 주세요 사실 저한테 이제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사실 종목 안 물어보세요 요즘에 다 이 얘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거냐 크, 이거는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근데 풀어드릴게요 한번 저는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시장 자리는 특히 이제 성향성 자리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힘들 때 오히려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고려구 한 10일 정도 더 힘들었어요 그쵸, 뭐 제가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 맞힐 수는 없는데 그 비스무리하게 가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참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러시아 옆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기 밑에 크림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쭉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일단은 자국민들을 우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일단 크림반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구소련 때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왜 매력이 있냐 가장 전 세계에서 예쁜 여성분 잘생긴 남자분들이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여기는 곡창지대입니다 이 곡창지대라는 건 좋은 먹거리, 식먹거리들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등한 유전자들이 나옵니다 김태희가 밭을 간다고 하는 나라가 여기 우크라이나죠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천연자원의 보호입니다 자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되게 매력적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 이면적 문제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우크라이나의 거치로 넘어가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천연가스관이 그런데 러시아가 노드1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드2도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만 가다 보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에 대해서 독일이나 유럽들이 너무나 러시아에 그 의존하게 될까 봐 미국도 전정근근하는 거죠 결국은 유럽이라는 나라가 꼭 미국 편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이면적으로는 천연가스나 혹은 유럽의 경쟁권을 두고 이면적 스토리, 이념적 스토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픈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다 러시아한테 가서 그러지 마라 미국은 러시아랑 같이 어떠한 그러한 이념적인 부분들과 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중국은 러시아를 지금 100% 옹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에서 갖고 오는 자원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첨예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친러 쪽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타협안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공략하면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중국이 다시 러시아도 저렇게 했는데 중국도 이제 땡깡 부리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그냥 땡깡 부리는 표현이 좀 그렇죠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기 국익을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논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316에서 제가 채널형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채널형 하락이 나왔고 제가 생각했던 단기 2600 지점은 왔습니다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은 만들어져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채널형 하락이어도 뭐가 문제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코스피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그림이 왜 이렇게 오늘 삐뚤거려질까요 닫힙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2900 나중에는 850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채널형 하락인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가다가 주가는 하락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쇠경이 나올 겁니다 그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 지금 자리는 좀 반발 매스가 들어올 만한 자리이기는 해요 차트는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이슈만 없다면 저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LG 앤솔 그 다음에 SK 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I 이런 게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거 끝나고 나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순매에서도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생태의 플랫폼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LG 앤솔은 워낙 시총이 좀 높은 상황인 것 같고 SKS도 주가가 많이 갔죠 현대나 자동차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실제로 반도체 수급난이 얼마나 힘드냐면 막상 그 무언가를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고 안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코스피는 지금부터는 정말 다 예견할 수 없죠 이러다가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예견할 수 없지만 지금은 도널이 자리는 맞아요 아직 끝날 수 있는 자리나 아직 위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떠한 설레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조금 코스피랑 코스피의 모양이 다른 것 같죠 네 좀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조점이 그리고 추세선은 좀 잘 그려야 됩니다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가볼게요 추세선은 이탈하는 날도 있긴 했었어요 그죠? 이 날은 좀 아쉬웠죠 어쨌든 간 이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이 좀 천천히 닫혀 코스피는 보면 코스닥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게 코스피였으면 코스닥은 완만하게 잡히잖아요 지금 완만하게 아이고 잘못 그려졌네 완만하게 잡히잖아요 완만하게 좀 다름이 보이세요? 자 그러면 코스닥이 오히려 반등할 때요 위가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까 코스피는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별 코스닥 종목 중에 다시 오늘 나온 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불꽃슛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차트로서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불꽃슛이 나온다 왜? 생각보다 위가 안 닫혔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랬죠 코스닥은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제 지지와 저항을 그려볼게요 천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상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여기까지 말할 수는 없다 자 지수는 어느 정도 한 개를 맞을 건데 그 한 개가 아마 975에서 925 이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옛날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오기만 하면 근데 이제 반등 자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 그래도 탄력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좋을 것 같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가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런 얘기들 황대표현 메타버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메타버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P2E F2E 플레이2원 그 다음에 F는 펜2원 재미있게 놀고 돈 벌어라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 펜을 해라 근데 지금 엔터주들 가요 엔터주들 리포트 안 나올 때 오히려 지금 뭐 SM이나 뭐 JYP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키다리 스튜디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올라가죠 분명히 엔터나 이런 부분들이 약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갑니다 근데 F2E와요 P2E가 융합이 되면 결국은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그럼 코스닥은 새로운 먹거리 옛날엔 피자가 여기서 놀아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피자가 한 판 더 온 거예요 무슨 시장인지 아시겠죠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피자를 있었으면 여기 피자를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제가 피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는데 점점 나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자가 오래됐어 그럼 썩잖아요 그럼 다른 피자가 순간적으로 왔네 이 피자가 더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P2E와 F2E에요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엄청 말씀드리죠 근데 어느 순간 메타버스가 맞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예전에 2차전지 얘기할 때는 네가 뭔데 2차전지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드디어 게임에 대해서도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은요 알아봐줘요 그게 뭐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성을 정확하게 체크하더라 그것이 시장의 매력이더라 제가 오늘 차트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게요 여기서 용기를 내야 되는 사람만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판단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자리가 나쁘냐 좋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로 신대가 혹은 노란톡 채널에 신대가 검석구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또 이렇게 대가 같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항상 제가 이들림 앱에서 강의합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릴게요 제가 고 이병철 회장 이야기 중에 목개 지덕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최고의 투계 최고의 수익은 나무같이 뻣뻣이 써 있으면서 뚝심있게 좋은 종목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공 투자 되시고요 언제나 응원드리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